안녕하세요. 여러분과 함께 산책하는 민워크입니다. 오늘의 산책 장소는 강릉 오죽헌입니다. 오죽헌은 심사임당과 율곡이이가 태어난 집으로 유서깊은 곳이에요. 세계 최초 모자합회 인물 탄생지이기도 합니다. 그럼 저 민워크와 오죽헌 랜선 산책 고고!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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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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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